Q. 장난 아닌데? 한번 해봐 해봐. 일단 5도에 차니까 앞다르면 그냥 바로 보러 갈 테니까. 해봐요. 누나 배그 얼마나 있는데? 너보다는 많이 한 거 같아. 내가 볼 때 가연 누나가 훨씬 잘 쓸 거 같은데. 그치? 낙춰라 너 간호아. 야. 잘 못하면 놓고 가면 돼. 놓고 다녀 그냥. 뭐야 넘버야 또 숫자가? 아이디가 뭐 넘버야. 진짜 성의없게 만들었네. 마치 이거. 해커들이 이제. 잠깐 아이디 대충 만들고. 핵 쓰고. 잘리고. 다시 환불받고. 다시 아이디 대충 만들고 하는 그런 거 같아. 뭐야 나 왜 이렇게 울려. 마누라 한번 싸우겠다. 이거 처음 해. 일단 뭐 비행기 보고. 비행기 보고 좀 안전하게 가든지. 뭐 좀 싸우러 가든지. 안 하면 총 잘 쏜 거 같아. 아 아 아 아 아 아 아. 잘 쏴? 잘 들려요 잘 들려요. 어. 아 아 아 아 아 방지에 바빴입니다. 으 아 힘들었어. 由 indeedовать wanna go? 이거 아량을 더pent다? 요한호의 제공은 약하도 되고. 아 진짜 너무 멀어. 로족 가자 로족. 로족 가자 로족 괜찮아 거리좀 돼서 로족 많이 안올거 같애 한방에 갈수 있겠다 한방에 가야 돼 한방에 한방에 못가 한방에 왜 못가 한방에 못가 두칸 넘어예요 두칸 넘어 한방 갈수 있어요 갈수 있어 초보들은 못가 한방에 갈수 있어 낙하산 피랄때 펴 지금 못피거든 F도 지금 펴요 안펴요 피지마 그럼 무슨 소리야 낙하산을 피라고 지금? 피라고 지금 피라고 낙하산 어떻게 피냐 F F F F 낙하산 어떻게 피냐 다음번째 잘라버려 낙하산 어떻게 피내준다 진짜 낙하산 배태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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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왠마 딴것도 알려줘야지 속도를 맞춰야지 속도 30정도 맞춰 30 낙하산 빨리 푼 다음에 속도를 30에서 35 최대 40까지 로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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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도 없어 로조 로조 한방에 로조 로존속 로조 사명을 일단 사람들이 같이 있는 데서 붙어가지고 하라고 너 무조건 죽으니까 살려드릴 거 아니야 사람들이 아냐 아냐 나 안죽어 죽어 왜 말대가리야 너 지금 상침하라고 너 시커돌아가지고 시커돌아가지고 이거 되게 위험해요 지금 주변을 지켜주면 되겠네 로족 안에도 차 있고 내가 핑 찍은 데도 차 있어 여기는 나 있는 데는 아무도 안 왔어 나 여기 지금 프리야 프리 야 로족도 프리 아무도 없어 그니까 학교로 아파트 다 프리에요 지금 요족도 프리야 차 타고 가는거 아니면 퓨리 퓨리야 프리야 약간 원의 강남필인데 저 요한이요 저기 위에 털끼야 윗동 어디 어디 길 건너 길 건너 탈게요 길 건너? 나 여기 태고 길 건널라고 있는데 길 건너 자책 타라 그러면 내가 우측 탈게 사명을 타고 총 없으면 주먹으로 싸워 아 아까 2층을 안 털었네 아 진짜 박사수 파밍하는거 한번 눈으로 보고싶다 아 진짜 박사수 파밍하는거 한번 눈으로 보고싶다 넌 내가 샷건으로 지울수 있어 무슨 말씀 하십니까 둘이 붙여보고싶다 진짜 너 오 코스마 한번 열어달라니까 정석이라고 한번 바꿀게 클립을 떠야지 박정석을 유린하는 김가연은 김가연의 박정석 유린기 총을 가려면 주는대로 써 sensible 선수 오석 저거 죽으려구 지금 아니..왜왜왜왜.. 베네시안 자식아 베네시안 수종들세는 적에 사람 있을 것 같은데 잘못하면은 그냥 형 학교나 저기 털지? 아파트? 아 저기 위험해서 혹시 몰랐어 거기 아무도 안 갔어? 아무도 안 갔어 그래서 내가 그리로 가려고 했던 거 아냐 이 찐따야 아니 그러게 좀 멀어 이 사람은 맵을 보고 말해 이 찐따야 짠? 미아레도 없네 이제? 이거 뭐 계속 미아렐를 진작부터 없었지 어 칠수 인정했잖아 왜 그래 아 점프가 안돼 이거 어 그럼 야 야 막중석 일단 목소리 대신 좀 낮춰봐 아 이거 지금 발소리 확실히 들어야 돼 데시벨 너만 낮추면 될 거 같아 어 깜짝이야 아이씨 미친 어? 누가 총 쏘는데? 뭐야 이거 총소리 못 들었는데? 들렸어요 진노용 소리 같은데? 잘못 누른 거 아닌가? 아니 뒤가 쐈어 아 마우스가 키보드에 부딪혀가지고 총 나왔어 잘 들렸어 아흐흐흐흫 좀 그래 어 엉푸씨 아 넘어가 여기로 가 응? 글로 갈까요? 거기 털고 일로 와 여기도 털고 갈게요 거기 털고 일로와 어 일로 온 다음에 여기서 이제 차 구한 다음에 좋다 사람이 있나 없나 니가 와서 이것도 써야겠다 이게 뭔 조합인지 모르겠지만 어? 분삽이다 분삽이다 안털래요 있는데 안쪽은 모르겠는데 어? 8배율이다 갖고와 8배율 나 미니야 8배율 죽세요 해봐 그래야 죽지 8배율 주세요 김요한씨 8배율 좀 주세요 니가 하고도 어색하지? 그건 아닌거 같지? 4배하러 남습니다 아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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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소리지는 소리가 우리 안방 갈 때가 있어 아이씨 나 이거 딱 빼 말고 뒤집어렸는데 어? 부상인데? 어 부상이다 정서아 내가 빨간빛 찐거 있잖아 네 버기 있으니까 거기 털고 버기 타고 이쪽으로 와 아 잘잠잠하게 다녀 어 알겠어요 까까구동님이 열기를 후원하였습니다 오늘 방송 정말 흥하네요 아 차에가 있죠? 차 뭐였어요? 꼭 치킨 먹을 수 있게 빌어요 거기? 아 네 까까구동님 감사합니다 흥할치 망할치는 홍진호 주둥이에 달렸죠 뭔 소리야 어? 매직이네 니가 주둥이를 하도 털어대니까 태악도 안하고 일단 단저대잖아 엠포 엠포 엠포가 엠포 안쓸란다 여기 엠포 있어 엠포는 홍진호같은 초호만 쓰는 총이고 어 스카나 써야지 아 이거 뭘로 써야지 아 미니를 버리기 아까운데 파츠가 부족하다 없나? 이거 코리아 써서 좋은거 없나? 어 코리아 써봐 잘하겠다 내가 올렸으면 내가 주워줬어요 알았어요 아 가딱 버려요 짐단에 그런거는 지금 아주 차도 없는데 무슨 연료통기 아 지금 하지마 지금 당연히 필요없어 어 알았어 홀로 필요없죠 버릴게요 홀로 오탄즌 오탄즌 많이 먹어줘 네 근데 오탄이 안보여요 자 홍짜도 만원빵하는거냐 계속 응 해 아 오케이 오케이 이게 지금 2만원됐지? 어 2만원이가? 어 2만원 내가 2만원 이기고 있다란거 여보 나인샷 어? 자 4백요 여보 나인샷 아이 뭐 자랑거리도 아닌데 고지리 그거는 좀 말하기로 쳐놔 뒤로 그냥 그냥 계속 하는거래 홍짜로 싸게 먹었다 여보 여기 상가방 홍짜로 싸게 먹었어 싸게 먹었다고? 고백 나 여기 털고 빨간핑으로 가면 되죠 야 너 아직까지 거기 털고 있어야지 찐따야 거기는 이미 40분정도 털었어야지 이씨 뭐하는거야 빨리 나와 그냥 빨리 일단 가 버기야 버기 타고 오라고 했잖아 이씨 뭐야? 버기 타고 여기 보이면 버기 있을거야 여기 버기가 뭔지 알아? 아니 여기로 가 아니 노란핑가 노란핑 노란핑 가서 털어 노란핑 빨간핑에 버기 있을거야 가봐 빨간핑? 빨간핑? 어 이거 타고 글로 가요 아 저기있다 찾았다 찾았다 어 자동차가 있는거를 어떻게 다 안해 하늘에서 보고 내려갔잖아 아이 찐따야 풍경본부상 아니야? 어? 그게 어떻게 보여? 아 아래로 눈 떠봐 보이지 니가 안보니까 놓은거야 아니 무슨 어? 저 차가 왜 저기있지? 어 거 본정적이었구나 창고쪽에 차가 리젠트해요? 창고쪽에 있지? 모르겠다고 어? 저거 왜 수상한데 저기 있는거 같아 니 말투가 더 수상해 차소리가 들렸겠지 그정도로 그접해서 차를 댔으면 아 개그맨 중에 굉장히 오래된 개그맨인데 홍준다라고 말 비슷하게 하는 사람 있는데 기억이 안나네 김국진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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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가 아는 사람이면 되게 한 70년도 사람이겠지 아니 그런텐도 아닌데 아무튼 됐어 약간 말하는게 찐따 스타일이 있어 아아 아 버그이 서서 저거 강단 요한형이 가까운거 아니야? 아 너 그게 막 막 던지면은 안되지 인마 생각하고 던져야지 어? 누가 봐도 너하고는 우리 나를 편하게 한 번정도 생각한건데 사서는 내가 뭐 되겠니? 그러니까 니 머리가 그러지 머리를 머리 감을때만 쓰지 말라고 어? 사서위 어? 아닌데 사서위 야 현도 너 사쿠 먹을 때 엄마같이만 쓰지 말라고 뭐지? 현무진 머리때 쓰자는지는 무슨술이야? 흐흐흐 아 정신없어 아 정신없어 오케이 내가 아까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냐 아 아 게임이었네 게임이 여기 차고에 차가 없네요 삼토바이죠 위에 위에 차고에 있고 우리 분명히 이 다음에 강남권이나 아 저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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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프 있다 지프 오토바일도 있어 저기 젠자리에 지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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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리 나가리 자리 잡자 자리 잡자 이거 여기있자 여기 여기 팝핑 이거 젠자리에 있는 차 팝핑 자리 잡자 팝핑 팝핑 커먼 오케이 다 가져가 팝핑 여기 여기 아 거기는 거기는 다음번에 무조건 나가리야 그러니까 좀 안 어쩌면 좀 안에 될 수도 있는거 팝핑이 있어요 팝핑 팝핑 빨리 가 내가 있다가 손봉으로 가줄게 우리 어디 손봉 아니야? 수출이 먹어서 방금 안 가지 하지 사실 그냥 그냥 방송할때는 만진상태라고 생각하면 돼 방송할때는 텐션을 원래 사는거야 나 먼저 집사 내가 텐션을 슬로해 나도 그냥 어 간다 간다 노조기사 하나 가고 있어요 천천히 하면 재미없다니까 노조기사 하나 가고 있다고? 노조 언덕이로 타가지고 어 딱 그 라인인데 네 확실해 오토바이 두대 갔다 어 아 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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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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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팝핑 와 팝핑 오면은 차 다시야도 있고 사람 없어 빨리 와 아오 오케이 오토바이 나 잡으러 와 나 잡으러 와 나 잡으러 와 내가 다리에서 기다리고 있어 어 여기 며친놈들 아 쟤네들 다시야 가져갔어요 우리쪽에 올거 같애 나도 가져 어 나 다리에서 기다리고 있어 나 잠깐 이분들 목소리 좀 뚫을게요 지금 너무 커가지고 안 썼어요 어 제대로 올거에요 어 다시 와가지고 올거에요 다시 와가지고 아예 차단시키고 이 새끼야 너 차단하긴 해봐 아예 진짜 모르고 마음의 소리가 이분은 왔네 이 새끼 요거는요 사베 있어요? 어 있어 있어 그럼 하나 버릴게요 오면 쏴? 정석이도 물어봐줘야되는거 아니야? 흐흐흐흫 아 버려? 흐흐흐흐흫 오면 쏴 바로 사베가 있으나 말아야? 잘생겼어요 쟤네 지금 차고집에 있단 말이야 올거야 이리로 쟤네 지금 나가리라 이리로 와야돼 레알로 와 레알로 레알로 와 레알로 레알로 와가지고 얘는 먹는건데 내가 그냥 아 미친 어 뭐야 강파이 강파이 빨리 와 빨리 강파이 살릴 수 있어 야 나 박진석 아우 저 너무 진정 가자 가자 야 야 아 뭐야 다 비켜 내가 갈거야 내가 살릴거야 홍지원 내가 살린다 홍지원 내가 살릴거야 온다 오토바이 온다 오토바이 온다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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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삼층 야 시끄러워 싸풀좀하게 믿겨봐 어딨는데 어딨는데 빨리빨리 아니 여기 안 들어왔어 빨리빨리 야 차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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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지 올라와 야 뭔지 올라와 3층 뭔지 올라와 3층 뭔지 올라와 3층 싸우지 말고 뭔지 올라와 야 박진석 너 싸우지 말고 못 싸우니까 애들 쫓아내소 3층 올라와 3층 쭉쭉 올라와 올라와 3층 3층 문연 다음에 뒤에 있어 아 차온다 차 어 차온다 차 야야야 일단 막어 정수아 막어 차 내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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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 쟤 차 내렸어 바람 다 텄네 잠깐만 정수아 정수아 손 떼봐 손 떼봐 손 떼봐 손 떼봐 아니 손 떼야돼 지금 정수아 손 떼 손 떼라고 손 떼 이 새끼야 저거 왔다고요 저거 왔어요 바로 밑에 저거 왔다고 저거 왔다고 저거 왔어 저거 왔어 어 저거 왔어 저거 왔어 어 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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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었어 붙었어 진짜 또라이 새끼 이거 폭탄 조심해라 폭탄 나 1층에 있어 나 стан진 держanna overlay 암깐 어 슬루탄 온라인 자꾸 밑에 밑에 나와 나와 나오라고 오오 거기 거기 막고 있어 어떡해 아 진짜 동시였네 진짜 우리 바로 밑에 우리 집 밑에 있어 밑에 2층에 아 같이 가면 닦을 수 있어? 어 확인 확인 1층에 1층에 하나 있고 아 저기 저기 차고 왼쪽 차고 왼쪽 차고 왼쪽이 됐어 우리 건물에 있어요 우리 건물이 바로 아래 바로 아래 바로 아래 바로 아래 아 레드존이야 또 야 야 홍친아 우리 밥 벼락을 까고 다니냐 뭐야 아 깜짝아 자기 밑에 있다 어 뭐야 레드존 레드존 내려가야 와 홍진아 우리 진짜 안사 줄여지는거 봐 아 저기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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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 되기로 아 씨 아 야 누구야 이거 아 미친아 잠깐만 너냐? 아이 병신아 맞혔어 빨리 와 뭐야 야 소통 아니야 아 나 죽겠다 아 진짜 다 들어왔어 찐따들 진짜 너 깜짝아 힘들다 찐따들 진짜 누가 누구야 삐잉 야 삐잉 대체 누구야 야 야 자 삥 나냐니까 야 시각 야 시각하시면 누구들어 가지고 사라가 박정성 어딨어 거인거 데려와 1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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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명 1명 3명 1명 3명 1명 야 아 으하핳 하핳하핳 잠깐 아 좀 조용히 좀 해봐 삽불 좀 하게 아 진짜 자꾸 타건이라 그러니깐 못 알아들었어 사건 야야야야 이게 임요한 1층 창고 지금 왼쪽 창고에 있다 빨리 와 임요한은 뭐 위에서 자꾸 죽어 아 훑어버려가지고 아이씨 난 당험도 안하는데 아이씨 어페이트 어페이트 아이씨 아 시간 그만 물건 분리하지 지금 다수대 다수대인데 제가 마지막일걸 그래? 여기 뚜키 했는데 근데 쟤가 정상인이라면 정상인이라면 왼쪽에 바로 있는거 같은데 사이즈가 어? 아아아아 뭐 하나 더 있다 한 번 더 있네 한 번 더 있네 근데 지금 정상인은 아닌데 보여주는게 어딨어 어디있는거야? 저있다 저있다 야야야야야 싸우고 있는 애야 2층 안쪽에 지금 숨어있으니깐 걷다 세트 넘겨 와아 그걸 또 그렇게 도우네 야아 야 너 진짜 어디에 못 쏘는다 아 잘 쏘네 와아 잘 쏘네 장난 아니다 나 2킬 홍진호 아 그러니까 빨리 우리 하니까 왜 안와가지고 거기서 이상하게 기다리고 있어 야 니가 먼저 혼자 갔잖아 같이 가야지 아냐 그건 아니고 먼저 가서 내가 자리잡는게 좋지 당연히 그건 아니고 니가 니가 나대다가 카구팔 맞아가지고 오게 한거 아냐 어 그렇구나 나단게 아니라 3층에 그냥 있었다니까 3층에서 3층에 왜있어 인마 거기 사방팔방 다 보이는덴데 3만원? 아 이거 진짜 내가 용한농만 있으면 상관없는데 지금 이거 2대1로 싸우려니까 제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잠깐 이거 충전좀 할게요 아 이거 있어야돼 이거 있어야돼 이거 있어야돼 나 하나도 없어 니가 엄마한테 어 저 소리 먹으러 가는게 아 이따 야 야 쏘아 헐어 헐어 헐어어어 헐어어어 음룩 스프 룩 아멘